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턴터입니다. 오늘 뉴스턴터는 어제입니다. 21 목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을 내보낸 어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와 관련해서 총평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 펼쳐진 20개의 경연의 무대 중에서 어느 무대가 인기가 있었는지 말하자면 화제성이 높은 탑6 무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미스터트롯의 첫 방송은요.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시청률 부분에서는 20.2%를 찍어서요. 대박이 났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의 시청률이 20%를 돌파해서 서혜진 피디의 nbn에 불타는 트롯맨을 눌렀다. 눌렀다는 표현보다는 뭐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2배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찍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겠는가 조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이렇게 엄청난 시청률을 보였는데요. 어 미스터트롯 시즌2의 첫 방송을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총평을 하면서 어제 어 20개의 경영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20개의 무대가 펼쳐졌는데 첫 방송의 20개의 무대 중에서 인기 있는 탑6 화제성 높은 어 6개의 무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6개의 무대는요. 네이버 TV에서 어 실시간 조회수 부분의 순이에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첫 방송의 총평은요.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평가고요. 마스터군단 같은 경우도요. 장윤정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마스터군단 같은 경우는 시즌1 같은 경우 13명 15명이 있었고요. 특히 많은 칭찬이 지금 들리는 부분은요. 김성주 MC에요. 역시 국민 MC다. 너무 안정적으로 너무 부드럽게 매끄럽게 진행을 맡고 있다. 역시 국민 MC다. 라고 이렇게 김성주를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러나 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어제 20명의 참가자 중에서요. 3명만 올하트를 받지 못하고 17명이 올하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올하트를 너무 안 바라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시청률도 대박이 낮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TV에 들어가서요. 자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요. 네이버의 실시간 조회수 부분에 탑 100이에요. 100곡이 있는데 영상 100개의 탑 조회수 순위인데요. 지금 1위가요. 어제 경연 무대인 박서진의 붉은 입술이에요. 대단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른 영상과 지금 같이 경쟁을 하는데 박서진의 미스터트롯 시즌2의 첫해 방송의 이 무대 붉은 입술의 무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구가 없다. 목소리로 승부하는 박서진. 이 붉은 입술이 10만 뷰를 넘겨서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2위를 차지한 부분은요. 자 이렇습니다. 유소년부의 이 박성원이 2위에요. 엄의 무대가 2위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초등학생의 한해 무대. 어메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서진이 박성원이 2위에요. 그렇다면은 3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현역부 A조의 송민준이 차지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배입니다. 아침 햇살 같은 따뜻한 트롯보이스라는 이런 제목에. 자 고향으로 가는 배가 3위를 했구요. 그리고 4위는요.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요. 대학부의 박지현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1분 안에 올하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찬원이 받았던 올하트 시간보다 더 빨리 박지현이 받았다는 겁니까? 그만큼 마스터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신선도 100% 목청으로 1절만에 올하트를 받은 박지현 못난 놈의 무대가 4위를 차지했어요. 4위. 그렇다면 5위는 어느 무대일까요? 5위는 여기 보이시죠? 최우진의 아미세입니다. 아미세. 현역부입니다. 현역부의 최우진이 5위를 했구요. 또 그렇다면 6위는 어느 무대일까요? 아 6위는 이렇습니다. 원역입니다. 지금 원역이 가장 화제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식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코미디언 이용식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이라는 무대를 눈물의 무대를 꾸며서 많은 시청자들 올리고 마스터들 올렸던 원역의 나를 살게 하는 무대가 6위를 차지했어요. 6위를 차지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요. 6위까지 이렇게 되구요. 7위는 어느 무대였을까요? 고강민의 독종부의 동백아가씨입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느끼는 그런 저음이 강한 고강민의 동백아가씨가 7위를 했구요. 정형찬 무대가 또 8위를 했네요. 올하트는 받지 못했어요. 14개의 하트를 받았지만 퍼포먼스가 대단했습니다. 8위를 했구요. 9위는 이렇습니다. 이찬성의 사랑이 이런건가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런 순이에요. 어제 20개의 무대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경연이 펼쳐졌는데 그중에서 올하트는 17개 그리고 올하트를 받지 못한건 3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1위를 한 박서진의 붉은 입술과 관련해서 이 박서진에 대한 응원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 박서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유명한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장구를 놓고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다. 벽에 부딪힌 것 같으다. 노래를 그만두려고 까지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도전해서 새로 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응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박서진 노래 잘하네요. 박서진 가수님 최고 중에 최고 가수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박서진님 응원합니다. 가자 가자 파이팅. 어제 이런 눈물의 무대를 보고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많은 팬들이 응원하는 겁니다. 박서진 사연 감동이었습니다. 많이 응원할게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박서진님 응원합니다. 박서진 가수님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렇습니다. 박서진 응원합니다. 박서진님 고공행진 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렇습니다. 많지 않아요? 자 이렇습니다. 박서진님 응원합니다. 다음엔 떨지 말고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건행 하하하 이명웅 팬인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박서진을 응원하는 댓글만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밑에는 많지는 않네요. 이렇습니다. 이 밑에는 여기 있네요. 박서진군이 출연해서 응원하려고 시청했습니다. 서진군은 떨지 말고 힘내세요. 화이팅! 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최고의 화제의 무대는 자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박서진의 붉은 입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에 대박을 친 시청률 20.2%를 찍은 미스터트롯 시즌2의 첫 방송을 총평하면서 화제의 무대는 경연 무대는 어느 무대였는지 탑식스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순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tv의 조회수 순위에요. 실시간 조회수 순위입니다. 또 변동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탑식스를 저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요. 댓글을 통해서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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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